김지연 씨 이 날씨에 맞게 정말 따뜻하고 밝은 드라마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산 바이 브레이드에서 김주만 역을 맡은 안재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드라마 취재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아윤씨. 안녕하세요. 정말로 저한테 이사할 필요 없다는 송아윤입니다. 저희 당황, 우승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라고 맡아서 다 같이 같이 해볼 것 같으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성호씨. 네, 안녕하세요. 장어영 맡은 김성호입니다. 그나마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참여해주시고 좋은 상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